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 인생 피곤치는 이 선거는 바쁜 이누이 저를 그려가면 잘 하자면 저를 그려가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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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분들은 아주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큰 무대에 서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보충 안고 와있는 것 같아요 여자로 보라 소리로 되어주세요 흔들고 밀려 둘씩먹어 불만을 받아야지 시원을 닮았고 존경한 선생님 정국의 나라 가질 바오 가질 바오 감사합니다. 아주 노래 잘 불렀습니다.